꼬끼? 어 형 케이크도 있어 야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야 이거 레드스톤 연결되냐? 뭐야? 올라 안해봤어? 어 야 이거 될거 같은데? 형 여기 마차도 있음 마차 캐리비안처럼 물놀이기구도 만들어주세요 아 만들거에요 일단은 입구부터 만들고 안되나? 야 안되는거 같다 그거보고 불 안들어오지? 어 안되네 아유 잠시만요 누가 쏘신거지? 아이구 파하능님 만개 감사합니다 아우 쏘신거구나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파하능님 만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만들었어 하하하하하하 아 탈골 철파리에게 뚜드려받고 여기에 잠들..잠들다 탈골아 어허 너 어디있어? 나 이제 여기 보수공사중 하하하하 탈골아 저거 한번 가서 읽어봐봐 저기 철파리가 뭐 작품하나 만들었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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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탈골아 거기있는거 부숴줘 어 부숴줘음 좋겠다 음.. 아 이뭐다? 어 아이아이 저기 이.. 흐그 보 카운터 만들라니까 카운터 다만듬 아 다만들었어? 하하하하 카운터가 요즘시대랑 다르게 좀 구식인데 이거 카운터가 이상해 형이 만들어줄게 컴퓨터가 이거 옛날 컴퓨터죠 완전? 어 카운터가 좀 답답한 부분이야 저 어서오세요 이름이 뭡니까? 잠시만요 저 들어갈 생각 없구요 공사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십니까? 네네 이거 별로 안 이쁘네 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에 네에 얼음 얼음으로 할까? 저희 나와주실래요? 네에에 공사하는데 방해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 아 계단이 없네 나무로 할까 그냥? 나무로? 벽으로 해야되겠다 그냥 벽돌 오빠 잠깐만 형이 만들어줄게 이걸로 해서 원래 카운터는 이런게 있어야 돼 카운터 카운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봐봐요 아이디어가 좋을겁니다 카운터 이거 간판에 안써지나 이거? 안써져 그거 아 쓰르구만 카운터 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연결하는거지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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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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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레버로 문 여는거야? 카운터 근데 왜 하나밖에 안열려?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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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카운터 카운터 뭐야이거 카운터 하하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아아이씨 누구야 이거 야 나와 누구야 이거 탕이홈 누가 개집 만들어 놨냐 여기다가 절벽에다가 그거 내가 만들었는데 카운터 아 인성보다아- 카운터 카운터 이게 뭐야아아 카운터 사이코야아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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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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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대로 해야되네? 오 됐다 형, 여기 화장실 야, 이거 뭐 어때? 응? 잠깐만 어, 느낌 좋지 작업을 해야될거 아니야 여기 문 하나 만들고 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야되겠다 여기도 이쁜거 같다 오빠 어때? 음, 좀 느낌있는거 같네 오, 느낌있지? 그래그래 어 자, 여기다가 이제 문을 달면은 되는거에요 문에다가 아, 느낌좋아 잘 만들었어 이거 뭐야? 어? 캡팡이나 뭐임? 화장실 아 가마판 어딨냐 여러분, 아이템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네요 그게 뭐 어? 카펫도 깔면 좋을거 같애 카페? 어 이쁠거 같은데, 카페 깔면은 분홍색으로 해줄게 아, 나 흑색으로 해줘 하하, 아 왜 아, 흑색이 좋다고 아, 흑색으로 해달라고? 어 왜 이렇게 바라는게 많지? 알겠어 얘는 왜 항상 흑색이냐 다 캐릭터도 흑색이고 이해수가? 갈색이지 그냥 흑색이 아니고 똥색인데 이거 야, 저거 의자 밑에 있는거는 재구를 못하는데? 미안한데 의자 부셔야돼 아, 검은색으로 해달라고? 아, 오케오케 여기다 문 깔아줄게 여러분들 오늘 워터파크 좀 완성되면은 볼만 할거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주 토요일날 부터 이제 재미있는 컨텐츠 방송합니다 이제 이런 건축방송 안하고 토요일부터는 좀 재미있는거 많이 하니까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팡이형이라서 재미없을수도 있으니까 양해 좀 뭔소리야 형, 뭐야 형이 여기다가 꽃도 심어줄게 아, 형 이거 아, 이거 아 여러분들 문 어디있어요? 야, 얘들아 문 어딨냐 문? 아, 여깄다 문을 여기다가 형 나한테 와봐 게이드 어? 나한테 여기 거의 다 만들었거든? 계단? 다 만들었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갈게 거의 다 만들었다고 거의 예, 오늘은 여러분들 워터파크 만들어야돼서 좀 오래걸릴거 같아가지고 대결을, 대결은 안하구요 그냥 다같이 하는거에요 그냥 좀 워터파크스럽게 만들어보고 싶어서 야, 개 이쁘다 야 야, 흑보야 어때 카운터? 죽이지 죽이지 어? 어떠냐 느낌 이거 뭐 어? 느낌 어때? 좋아 좋아 죽이지 아득하잖아 야 야 좋아 여기다가 이제 횃불, 횃불 깔면은 된다 형 나한테 와봐 이제 어 갈게 그거 깔고와 깔고 응 야, 야 이쁘, 이쁘지 않냐? 형 이거 근데 오류 있는데 어? 이게 안, 봐봐 왜? 이게 앉잖아 어 그러면 몇초 뒤에 갑자기 지온자 속 올라가 계산물 없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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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앉아지는데? 안 젖어 올래 네, 지온자, 어 뭐야 지온자 올라가네? 뭐야? 여기 넣고 앉아 애들한테 지금 보는거잖아 우리 그냥 근데 갇히는데 여기? 아니 닌 여기서 뭐 할거에요? 안 할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축만 하는건데 야, 이거 위에가 막혀있어서 그런가? 응 위에 뚫어오냐 위에 뚫어야돼? 야! 뭐해 탈골아! 뭐하냐 니? 뭐하냐? 뭐하냐고 왜 부시냐고 그거를 탈골아 왜 부셨냐? 아 나 진짜 진짜 하아 개 스트레스 아니 왜 부셨어? 부신게 아니라 형이 뭐냐 위가 막혀있어가지고 어? 그런거 같다면서 아니 흑보가 했는데 왜 아 스트레스 오신다 스트레스 오세요? 스트레스 오실땐 다음으로 타이레놀 다음으로 이렇게 해야되겠네 그럼 오케이 오케이 좋아 흑보 응 와봐 여기 음 어 한번 해보자 아 이거 줄이 너무 긴데 아 벌써 3시간이나 기다린거 같은데 아 빨리 아 너무 덥다 워터파크에 가고싶다 다음분 오세요 다음분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른 몇명입니까? 어린인데요 아 어린이에요? 네 어 생긴건 어른인데 이거 아 요즘 애들이 사가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른 한명에 77만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린이입니다 20만원만 받으세요 아 아빠 아빠 나도 갈래 뭐 아빠야 너 누구니? 나 아빠 아들인데 아 여러분 저 어른 아닙니다 어린이입니다 얘는 제 학교 친구에요 그러면 어른 두명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144만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문 열어주세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워터파크 들어온거에요 우와 계단 봐 야 계단 누가 있냐 민호야 니가 한거야? 어 와 오졌다 이거 계단 색깔 바꿀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민호가 놀이기구를 만들고 있구요 저랑 흑보랑 탈골이랑 철팔리는 어 입구를 만들고 있어요 네 민호가 얘가 좀 아티스트 감각이 좀 좋아서 건축을 잘해요 저 이제 이거 나무를 딴거로 바꿀거거든? 어 일단 올라와봐 여기 일로와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 여기 열어주세요 이거 봐 네 잠시만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구름이 다이빙대고 여기는 동굴다이빙대고 야아 죽인다 동굴다이빙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죽이는데? 야 너 잘 만든다 민호야 어 다이빙하겠습니다 어 pup ou으으으으으으으 야 이거 안되 지금 하헣흤 날아다녀가지구 왜 pum 여러분 다이빙을 할라했는데 안돼요 야 이제 또 계단타가 올라오면 여기야 맨 뒤에 어허허 어 Advance 아 야 이거 괜찮다 흡 야 기다려봐 일단은 다이빙대 맞는거야? 어 이제 위에 위에도 만들어놨어 야 워터 슬라이드는 언제 만들어? 워터 슬라이드는 이제 이거 다 계단 꾸미고 아 그거 같이 만들자 어 다이빙, 구름다이빙인데 야 씨 죽인다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여기는 뭐야? 구름다이빙인데? 어 위로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사다리가 없잖아 아 사다리를 아직 설치 안했어 아 그래? 취득 있어야 돼? 설치할게 여기는 왜 구름다이빙돼야? 이거 구름키면 구름 보여 구름키면 구름이 보인다고? 어 그럼 구름 켜봐 한번 구름 어떻게 켜? 비디오 설정 어디있어? 비디오 설정에 어 켰는데 오른쪽에 있는데 구름이? 어? 구름이 오른쪽에 있어 아니 그거는 구름 이쪽으로 구름이 보이겠지 잠깐만 철판아 야 야 야 야 야 야 나 봐 나 봐 나 봐 3 2 1 나 봐 나 봐 야 너 나 떨어트 떨어트리려고 이거 부신거지 이거 왜 부셨어? 내 밑에 있는 블럭 야 야 왜 밑에 있는 블럭 이거 왜 부셨냐고 어이 씨 일단 여러분 와 와 일단 여러분들 입구쪽이 보이네요 입구쪽이 보이 잠시만요 BJP요? 기다려보세요 오오오오 네 블랙했습니다 에이 이쁘다 하아 블랙했어요 야 철판아 이상한 짓 좀 하지마 뭐하자는 거야 어? 접시진 좀 맞는거 같아 야 이거 이거 동굴가폐를 찾아 이거 야 이거 천장 만드는 애 누구냐 잘 만들었다 탈구리야? 탈구리야? 응 죽이네 여긴 뭐야 형 철 철판이 화장실 야 철판이가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오 좋네요 오 좋네요 형 그 옆에 화장실 있어 야 뭐해 탈구라? 삶삶삶삶삶 아 뭐해 이거 물 없애 형 어? 여기 형 화장실 아니야 형 화장실 여기 있어 나 야 철판아 어? 일로와 떨어져 나가 뭐하자는 거야 이씨 야 문 어딨냐 철판아 이상한 짓 좀 하지마 어? 알겠어? 탈구라 나와봐 문 어딨어 문 문 탈구라 문 어딨냐고 야 문이 왜 없지? 문 아까 있었는데 아 있구나 레드스톤에 있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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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죠 실죠 나와 실죠 실죠 3초 준다 3 2 2 3 3 3 2 2 3 2 2 3 3 3 4 4 4 5 4 5 5 5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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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6 5 6 6 6 6 7 7 탈골아 우리 출입금 제외하고 흑보밖에 못들어가 아니 이러면 돼? 커튼, 커튼 설치했으 어? 거의 못들어갑니다 커튼, 커튼 설치했으 커튼 탈골형 나 안경끼임 어? 안경끼임 어 잘했어 응 반응봐 아 미안해 흑보야 흑보야 어딨어? 누구러갔어? 흑보야 흑보야 어딨어? 너무했다 진짜 방향이 아 내가 너무했네 흑보야 어딨어? 여기 어디야? 야 무섭잖아 어디야 이거 야 나 이상한데 가두지마 야 어떻게 나가 이거? 여기 뭐 이거 어디냐고 여기 탈, 탈고리가 가졌어 아 뜨거 아 이거 뭐야 안경끼는거 봐봐 여기 야 안경은 어디서 구했냐? 안경 있음 하하 그거 안경 아니고 그 스카우트 어 안경이야 야 야 안경 어디 있었냐? 야 충분히 이게 어울릴 것 같다 나도 안경끼고 싶은데? 껴 이거야? 그거 머리에 끼면 돼 하하하하 야 이상한데 다른거 없어? 이것도 있잖아 이거 말고 그거 나 검은색 그거 줘 이거 내가 끼는거? 어 자 야 그거 안경 이상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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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고리가 먹었어 탈고리아 내놔 안경 줘 빨리 안경 줘 너네 안경 안 끼잖아 나 지금 안경 끼고 있잖아 나 눈이 안 좋아서 나 눈이 안 좋아서 안경 주라고 눈이 안 좋다고 안경 빨리 줘 아 빨리 안경 줘 빨리 야 안경 줘 나도 안경 낄래 어른데요? 어? 하하 어 좋아 좋아 여러분 안경을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왜 안 껴지냐 머리에 끼세요 머리에 머리에 끼라고? 야 죽이는구만 스타일 야 이제 워터파크 입구는 다 됐지 야 이거 괜찮네 이거 야 이거 커튼 탈고라 응? 커튼을 할거면 여기다가 해야지 여기다가 옆에다가 아닌가? 뭔가 이상한데? 잠시만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블랙을 하.. 블랙을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채팅창 좀 그만 싸우세요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 이리와봐 너무 많이 싸우시는 것 같애 뒤로 와봐 뒤로 뒤로 오라고? 응 형 바로 뒤에 있어 잠깐만 야 이제 여기에 뭐 꾸밀 데 없냐? 오 이런거 좋다 술은자 하자 형 야 미성은자는 그런 말하면 안돼 이런식으로 좀 카페같은 분위기로 좀 테이블 꾸미면 되겠다 의자 탈고라 의자좀 깔아봐 의자 무슨 의자? 일단 입구는 거의 다 된거 같은데 의자가 한두리 아니여 탈고라 아무튼 잘 꾸며봐 탈고라 두부야 어? 형이랑 이제 들어오는 입구 꾸미자 어 팡이집 제작자 철판 아 나 이거 짜증나네 진짜 저거 개집을 만들어놔 여기다가 이거 계단이야 이거? 잠시만요 철판이 풀어줘야지 네 철판아 너 아직도 거기있냐? 탈고라 거기있어? 어 아 나 철판아 아 기다려봐 나와봐 아 나와봐 야야 까먹었어 탈고라 나와봐 철판아 미안해 여기서 뭐한거야? 꾸미고 있는데? 철판아 여기서 뭐한거야? 감옥 꾸미고 있는데 아 철판이 홈 아 그래서 혼자 집 만들고 있었어 아 근데 이거 들어오는 입구는 어디야? 그래 어 집 만들고 있어 그래 계속 집이나 만들어 아니 형 어? 나 궁금한게 생겼어 어 워터파크 입구는 여기 맞는거 같은데 여기로 들어오는 입구는 어디야? 여기로 들어오는거야 어? 이 입구쪽으로 들어오는 입구? 어 어 저기 철판이 저기 문있는쪽 저기 철판이 철판이 기억통에서 아 근데 여기 철판이 집인데? 철판이 이 철판이 감옥 통해서 이 철판이 집인데? 아 얘 얘 이거 이거는 상관없어 그냥 부시면 되고 여기가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입구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야 내가 나 이제 식당가 만들게 야 일단은 야 일단은 가자 아니 식.. 야 우리 어 야 일단은 아우 정신없다 야 흑부야 탈골아 어 철판아 너네 어 그 입구 들어오는 길목 있지 어 그거를 좀 해봐 야아이씨 야 야 하지마 야 야 야 뭐하냐? 형 형 장식이야 장식 장식 장식하려고 장식 장식이야? 이상한 척 하지마 진짜 형 여기 좀 부어있음 나 분밀히 말했다 야 오 좋다 야이 이런식으로 좀 자유롭게 그 뭐야 레스토랑 마냥 꾸리면 되겠어 여기 워터파크인데 아 그래도 먹을건 필요하지 인마 일단은 요렇게 하고 여기를 이제 계단으로 만들면 되는데 일단은 흑부야 와봐 응 아 또 흑화수가 필요하단 말이야 여기는 하 이게 뭔가 이제 입구가 야 이거 계단이야? 오 그냥 괜찮네 피아노 민호야 이거 뭐야 계단이야? 어 일단 계단부터 만들라고 야 근데 우리가 야 워터파크에서 놀이기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형 놀이기구를 원래 마지막에 만드는 거야 아 그래? 파도풀은? 어? 파도풀 마인크래프트에 파도 구전이 안됐어 미안해 아 블록에 그 아 그걸 대면요 아씨 이거 어렵냐 울타리문 탈골아 울타리 좀 색깔 다른거 없냐? 탈골아 저 retali국이야 탈골아 울타리 좀 색깔 다른거 없냐? adds adding 규 Three 무슨 장비 그거 나 줘봐 뭐야 이거 뭐야 나 줘봐 타이거 나 줘봐 이상한 짓 좀 하지마 누구야 빨간 색깔 뭐야 렉스 이거 왜 설치하는데 왜 소리가 삥삥 나냐 왜 삥삥이 아니라 깜깜이야 형 아 이거 자꾸 왜 렉거리냐 이거 뭐냐고 몰라 몰라 뭐야 아 이거 왜이래 이거 뭐야 빨간 색깔 이거 없애빠지고 펜스 이거 이거 뭐냐고 이거 형 설치하는거 같은데 이거를 설치하면 안되는거야 몰라 설치하니까 이래 형을 없애냐? 아니 없애고 있어 아 비켜 마인크래프트 방송할때는 캠을 키지 않습니다 야 이거 설치하면 안된다고? 오 이거 뭐 악마의 울타리야? 그런거같애 봐봐 오 안그러는데 아 이거 사람이 닿으면 빨간색이 생긴데 아닌데 아 봐봐 아 아닌데요? 하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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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어봐요 뭐가 빨간색이 생겨? 저기 97님 이거 사람이 닿으면 빨간색이 생긴다메요 아 부수면 생긴데 아 아 렉 야 이걸로 하면 안되겠다 뭐야 알렉키모띠 이거 빨간색 없애려면 어떻게 없애야되요? 내가 이거 없애줄게 아 렉 렉 아 저분이 잘 아시네 야 이거 이발소 돌아가는거 아니냐 이거? 맞나? 허허허헣 이거 이발소잖아 야 위 탈골아 이상한지 좀 하지마아 경고했따 아 어때 이쁘지 히히히히히히 이쁘지않냐 기다려봐 어우 야 저거 좀 해봕 타이거야 일단 내려가는걸 만들어야되 나 지금 엘보겠어 요 다리같은거 좀 설치해가지고 좀 내려가자 탈골아 응 야야 왜왜 다 일을 안해 너 왜 놀아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다리 야 요건 뭐야 민호야 여기도 식당 하나 만들라고 아 식당이야? 어 만들라고 야 그럼 워터슬라이드는 어디에 만드는거야 워터슬라이드 저기 산에서 이까지 연결된거라니까 여기여기여기 어 여기 산에서 어 여기 산꼭대기에서 쉬이까지 내려올거야 아 그렇게 워터슬라이드 만든다고? 아 근데 저기 그러면 올라가는 계단만드 개빡칠거같은데 아 뭐 개빡친다 뭐 이정도의 수준은 뭐 상관없지 않을까 아 그래? 그래도 좀 자제하는게 좋겠지 다음밭이니까 어 여기 모래없나 모래? 여기 모래송들 아 야 한칸만 한칸만 뭐 두칸씩이나해 여기 아 두칸 아 한칸 이쁠거같애? 어 아 그래그래 어 그래 아 힘들구만 자 두칸씩 하지말구 형 확신 지형이라서 꾸미기가 힘들긴 하다 그치? 어 형 이런것도 있던데 형 이런것도 있던데 야 평지에다 해서 물구르기나 찼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카페 카페 간판으로써야겠다 이거 어 어 어 이거 이거 왜 안깨져 탈골아 이거 나랑 같이 만들래? 여기? 오케이 오케이 탈골아 우린 일단 울타리 이거 하자 뭐 도와줄까? 아 철판아 너 아직도 야 철판이 어딨어? 아 철판아 미안해 야 또 깜빡하고 있었다 너도 이제 도와줘야지 철판아 잘못 오 피아노 죽인다 탈골아 너 좀 무드있는데? 탈골아 너 좀 무드있다 오 레스토랑 안에 피하는거 분위기 좋아 응 누드한 남자야 야 일단은 탈골아 지금 울타리 만들고 있어 응 아 맞다 철판아 아 맞다 철판이 어딜 가야지 일단은 흙을 일단 나눠 놓을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 파? 아 내가 해볼게 철판아 나가 나가라고? 철판아 그게 아니라 틴트야 뭐야 나가 철판아 철판아 일단은 우리 지금 그거 해야지 안 만들어 지금 워터파크 만들어야지 빨리와 따라와 철판아 따라와 오라고 와 아니 아니 우리 지금 워터파크 만들어야 된다고 알겠어 가자 어 가자야 아 이거 어떡하지 뭐야 자 일단 일로 가겠습니다 야 좀 개방된 듯한 느낌의 식당 만들래? 개방된 듯한? 그래 자 일로 내려와서 탈골아 뭐하냐? 하하하하 아 왜 아 너무너무너무 걱정스러워 울타리 울타리가 있어야 이쁘지 야 그러면은 이렇게 답답하네 그냥 우리 나중에 워터파크 들어올 때는 상황극으로 오피 끄고 할거야 야 형 이런 조명도 있다 조명 안죽아 안죽아 야 어딨어 아 답답하네 철판이 아 철판이란다 탈골이 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야 니가 오케오케 이렇게 한칸에 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이렇게 좀 틀을 만들지 괜히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 블럭 뭘로 할래 응 그래 그 아 그래 괜찮지 이거 응 그래 이렇게 요기는 음 뭘로 할까 너희 세상에 모든 걸 맡겨봐 어떻게 깨야죠 형님 뭐가 이쁠까 다..여러분 이거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은거 같습니까 여러분들? 바다하면은 이상하다고? 괜찮은거 같은데? 울타리가 나은거 같다고? 뭐가 이쁘지? 울타리 가면 안돼 왜 그 블럭 그게 아 울..야 그럼 울타리 야 이거 옆에 있는 색을 좀 어.. 검정색으로 할까? 내 생각은 이거였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색깔로? 응 봐봐 오 이게 더 괜찮은거 같은데? 봐봐 나 이쁘면 될거 같은데 위에다가 탈골아 어때 이색깔 뭐 사람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발코니같은 곳도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오 그러네 어? 오오 발코니 오오 좋아 좋아 발코니같은 게 테라스 테라스요 안에 막 이렇게 막 식당처럼 이러고 가고 괜찮은거 같은데? 일단은 다리가 있어야죠 여러분 다리가 있어야 되니까 오 괜찮은데? 어 근데 이걸 어떤 블럭으로 할지 결정하면 돼 이제 음 일단 귤색이 귤색이 이색 이거 목재색이니까 이걸 여기를 따뜻하게 만들어갈 것 같아 여러분 괜찮은거 같죠? 괜찮은거 같은데? 너 지금 블럭 찾고있냐? 뭐야? 응 블럭 야 니가 탈골아 응? 너가 울타리 설치해 니 뭐하시게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이거 깔고 있잖아 이거 이거 아닌데 계단 쪽에 안 하는게 나지 않나? 아니 해야지 다 다 해야지 이쁘지 오오 괜찮은거 같은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철판이 뭐하나요? 방위님 철판이요? 모르겠어요 야 철판아 또 어디갔냐? 야 철판이 어디갔어? 몰라 혜울아 뭐하냐? 뭘 야 이거 보셨잖아 내가 한거 아님 철판아 어디갔냐? 어? 어 어 뭐하냐고 지금 예술을 성적하고 있어 으이씨 예술을 뭐? 예술을 성적하고 있어 아니 워터파크 만들어라니까 워터파크 오우 괜찮은거 같다 이쁘다 야 우리 워터파크 만들어야돼 야 이거 다리 괜찮은거 아니야? 어 울타리까지 하니까 어 이쁜거 같은데 아 다리는 나무가 제일 이쁜거 같아요 그냥 나무를 좋아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 여기 바다쪽은 어떻게 하지?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덫 누가 깔았냐? 덫 얘들아 다이빙대 덫 누가 깔았냐 이거 이쁘다 얘들아 다이빙대 덫 그 아 그거 덫 나랑 민호 여기 깔았어 야 이색 어때 아 그 뭐가 있어? 어 이색 이색이뻐 이색으로 가자 여기서 좀 꾸미자 이색에서 오케이 아 덫이 아니고 다시구나 미안 여러분 다시나 덫이나요 똑같애요 그럼 달라 달라 에이 뭐 비슷하잖아 글자는 그럼 절대 아니야 좀 극편이 무분이다 야 울타리 빨리 빨리 안하냐 다구야 돈이랑 똥이랑 같은거 이런 똥 기다려봐봐볼까 오우야 죽인다 야 여기 빵집이야? 음식집 오우야 잘 만든다 물고기집이잖아 이게 어디 봤어 빵집이 물고기집 여기 뭐 해상 레스토랑이야 어 야 죽인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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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사를 재야돼 이거 야 이거 이거 간판이 맘에 드네 뭐야 근데 아무것도 안 만들었구만 아이 뭐야 아 당연히 아무것도 안 만들었지 이제 시작했는데 아 이 형 이 형 살짝 이상한데 이거 뭐하구만 비하하러 왔지 여기 아니야 뭔소리야 이거 모르고 색갓이겠구나 아 탈골아 형도 그냥 도와줄게 답답하구만 응 필요없어 빨리 가 뭐? 아 여기 뭐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게 그 얼마나 걸린다고 탈골아 이렇게 그냥 빠르게 하면 되는거 아니냐 빠르게 빠르게 하자 야 이거 뭐야 응 여기 이렇게 간판 설치해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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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여기 옆에 여기 옆에 대각선으로 할꺼 어 아냐아냐 여기여기여기 아 여기로 오케이 여기 문을 대각선으로 할꺼야 와 여러분들 일단은 다리는 대충 건설이 됐는데 일단은 입구랑 어 매표소랑 지금 옆에 저 빵 아 물고기집 다입 네 건설이 됐구요 그쵸 아직 우리가 지금 만든게 아니에요 아 좀 그 뭐야 이건 아직 빙선의 일각이야 아 그쵸 그쵸 이게 우리가 지금 길을 더 추가할꺼에요 지금 다이빙데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그 워터파크에 가면은 그 뭐뭐 있죠 슬라이드 여자 여자도 있고 츄러스 츄러스 아니 일단 최고는 여자야 그건 인정 아니 그 야 이상한 소리좀 하지마 어 형 여자가 이상한 소리야? 지금 방에 대국민여자 비하했습니다 방이형이 하하하하하하 와 이형 머리에 너무하나 너무해 아니 무슨 여자의 발정난것처럼 말하지 말라는거지 이형 이형 가치관이 잘못되있어 아니 여자의 발정난사람처럼 그러면 안된다는것이 형 발정난사람이란 이거 우리가 어디가서? 우리가 어디가서? 그냥 여자 한마디 있다고 그 발정난 하 이거 님들 님들 신고하자 이거 하 이거 하 이거 여기 사람 한명 발정난사람 만들어버리네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한마디로 쌤 범지사 만들어버리네 클라쓰 하 이거 하 인성이 하하 하하 하 이상한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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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여 진짜요 형 우리 기분이 더이상해 지금 우리 발정난 사람들 있잖아요 형 때문에 그러다 너희 그럼 어떡하냐오 왜 내가 부셔 이거 고소관 아닙니까 님들 네 부시는게 아니고 아 좀 더 이쁘게 했네 맨누라 형이 살사란다운 짓사네 야 탈골아 내가 지금 너랑 잘못했어 임마 안그러냐? 거울 왜 막아! 막은거 아님? 아니 탈골아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다 다시 해야지 울타리를 야 역시 우리 우리 파괴림 아이큐 165의 전설 야 165라니 180 임마 아아 형 키도 180 아이큐도 180 알겠냐? 아 몰랐군요 순대 아니야? 형 형 키 형 나 봤을 때 키 180만이던데 180맞아 어 형 나랑 차이 많이 다녔던데 아니야 깔찬끼면 180맞아 아홉키 인정 깔찬끼인게 키 아니냐 요즘은 깔찬부끄럽지 않잖아 뭔소리야 솔직히 남자가 깔찬끼면 좀 별로임 맞아 뭔소리야 난 깔찬끼데? 이선아 형은 이선아 형은 존슨이야 존슨 꼬부심 꼬부심 야 이선 그럼 하지마 마인크래프트 방송할때부터는 그런소리 하면 안돼 아 정말 슬프다 진짜 안돼 이제 나는 이제 초딩들의 대통령이 될거야 아니 초딩들도 다할거같 아니 부모님이 보면은 하지말라거지 하하하하 아니 그렇다니깐 학교형까지 신경쓰는 그런 마인드야 아 그럼 난 이제 초딩들의 대통령이 될거라고 형 조만하 초등학교 와가지고 연습한번 하지 야 개 이쁘다 야 진짜 잘 만들었다 그지 아니 이제 다 깎았어 여기다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를 좀 구겨볼께요 이제 깎은 부분 여기다 이제 테이블같은거 놔두는거에요 계단식으로 그리고 여기 맨에다가 무대같은거 어때 쩔지 좋아좋아 여기 좁게 무대 만들어도 될거같은데 야 뭐 재밌는겁니다 여기다가 딱 입구에서 보이게 들어오면서 보이게 어 ыч걸리고 무대 무대 내가 장식을 찾아볼께 설계 지르고 설계 지르고 무대가 탈걸아 뭐 뭐하냐 너 자꾸 왜 형이 만드는걸 왜 자꾸 폭파하냐 너무 구대기 같아가지고 아니 뭔소리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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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고 케릭터 치워 나오세요 케릭터 어 다물어봐 어 크리스마스 트리로 해야되겠다 아 그놈이 크리스마스 진짜 형 워터 크리스마스 아야 요렇게 하면 안되지 아 탈고리 진짜 야 여기 그 이거 문 이거 이거 문 이거 카운터라고 문 열어주는거야 저기 흐흐흐흐가 아 이게 또 이뻐요 아 다물어 야 이거 문 다시 해놔 문 없었어 원래 원래 문 있다니까 뭔 소리야 문 없을거는 문? 젊은해 젊은 그래 처음엔 한거야 나와 이거 문 건들지마라 부셔버린다 이렇게 하는거라고 문 탈고리가 여기 그 아 탈고리 했는데 흥글보가 여기 그 카운터 직원이야 흐흐흐흐흐 아 나 진짜 또 만들어 야 일로와 일로와 너 복구해 이거 아까 그대로 흐흐흐흐흐 아까 그대로 복구해놓으라고 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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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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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좀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자 부탁이다 형이 진짜 부탁해 기존의 메이플스토리 마인드로 가면 안 돼 왜냐면 형은 이제 유튜브를 바라보고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사람이야 안 그래?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할거면 형 마인크래프트 못해 진짜로 이거 진심이야 어? 이상한 짓거리 좀 하지 말자고 니가 나무 치우라고? 왜? 이쁘지않아요? 쟤 뭐였습니까? 탈고리 이거 정신교육해 탈고리 일로와 잠시만 정신교육좀 할게요 유겸 단결 탈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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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님 앞으로 어떻게 할거야 방송 앞으로 대님의 똥글을 잘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런 말 하지말라 그런 말 내가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하는거야 진짜 형은 초통령이 될거라구 나중에 예예예예 초등학생들의 부모님이 같이 보시다가 그런 똥구멍이라는 말이 나오면 좋아하시겠냐고 오케이 오케이 어 저는 앞으로 그 제 올해 초 6이 되는 입장으로써 받아쓰기를 받아쓰기와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짜증나네 아니 아니 거기 살아 그냥 야 나오지마 아니 나오지마 나오지마 분명히 말했다 아니 저 저 천사수들을 오오 야 너 나오지마 야 진짜 웬만하면 가만히 있을라 했는데 어딨어 그거 흐흐흐흐흐흐 나오지마 안되겠다 예예 정신이 여러분 정신이 정신을 못차렸어요 진짜 이건 아니고 왔습니다 정신을 진짜 모차리입니다 아니 초단슨들 상대로 그거 한다면서 그러면 초단슨들을 위한 초단슨들을 의한 요즘 초단슨들이 뭐 배워 어? 수학 그 어 뭐냐 그거 그 소수점 배우겠지 어? 3.14파이 이거 배우고 그냥 그걸 어?